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퀘스트는 6월 평가원을 대비하게 생명과학을 5월달, 이제 대략 한 달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 고민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볼게요. 먼저 6월 평가원은 재학생들이 하반기에 진학 지도를 받을 때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N수행을 포함해서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의미도 남다르고요. 그래서 누구나 6월 평가원에서 생명과학 1등급 만점을 노리고 시험을 준비할 텐데 사실 처음 공부하는 N수행들이나 또는 재학생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공부량이 상반기 때는 국어나 수학, 영어에 분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실제 탐구는 공부를 많이 못하게 되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실제 현장 강의에서도 보면 예습을 해갖고 문제를 풀어보고는 빈도가 아직까지도 낮더라고. 그만큼 타 감옥의 공부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명과학을 6월 평가원 때 효과적으로 1등급 만점을 받게 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시간적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지. 가능하다면. 먼저 시험의 성격을 설명해 볼게요. 우리 PD님은 학생들이 과학탐구 한 과목을 몇 분의 시험을 보는지 아세요? 70분. 우리 PD님이 옛날 분이신가 보다. 30분에 봐요. 30분에. 근데 과학탐구 한 과목이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20문제. 그걸 알고 계시네. 20문제를 30분에 풀려면 이론적으로 한 문제당 몇 분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1분 30초 정도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풀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실력을 떠나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시간의 압박이 엄청나게 심한 과목이 바로 탐구 과목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해했는가? 내가 알고 있는가? 까먹진 않았는가? 나는 이 킬러 유형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을 장착하고 있는가? 에 관점을 두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지만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것 이상의 노력이 더 요구가 되는 거야.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는 거지. 총 20문항 중에 작년부터 현재 평가원에서는 킬러의 수를 줄이고 중킬러의 수를 늘리면서 기본 문항 14개, 주요 문항 6개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극악무당 킬러가 안 나와 이제.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기본 문항 14개를 실수 없이 10분에 풀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난 봐. 기본 문항을 누구나 실수하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 근데 만약에 기본 문항을 15분에 풀었다고 생각해봐. 꼼꼼하게 정확히 푼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풀었어. 그럼 15분에 풀어버리면 남은 시간이 15분밖에 없죠. 그럼 15분 동안 중킬러 문항 6개를 또는 킬러가 하나씩 끼기도 하니까 이 주요 문항 6개를 15분 안에 풀어낼 수 있을까? 아니, 세 문제 풀기도 시간이 버거울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주요 문항인데도 그 문제를 풀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틀려버리는 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 주요 문항, 킬러나 중킬러를 실력 발휘를 해서 풀어보려면 시간 확보가 필수적인 거지. 적어도 20분은 있어야 돼. 이 6문제를 푸는데. 그러려면 기본 문항 14개를 실수 없이 1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20번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시험장 가보면. 근데 그 20번 자리에 대부분 4단원 문제가 배치가 되거든. 4단원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야. 평소에 여러분들 푸는 속도로 푼다면. 근데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 문제 20번을 풀다 보니까 틀리면 안 되는 그 20번 문제조차도 실제 오답률이 꽤 높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해보기는 기본 문항을 먼저 빨리 10분 안에 풀어보세요. 또는 평소에 연습을 할 때도.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이 14문제만 맞춰도 3등급이 확보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주요 문항 6개를 20분을 투자해서 풀 때. 이때 우리가 훈련했던 거. 주요 문항인 경우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떡하니 봤는데 어떻게 문제를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렇게 헤매는 시간이 꽤 많은 거야. 그 헤매는 시간을 줄이려면 유형별로 문제풀의 시작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거든.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풀의 시작점만 잡으면 거기서 계속 실타를 풀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형별로 문제풀의 시작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한종철 선생님의 핵심 정리집. 여기는 파트1과 파트2로 나뉘는데 파트2는 킬로로직에 관련된 킬로 문항 접근 공략법이고 파트1은 1단원, 3단원, 4단원의 기본 문항 필수함기 사항을 총정리해 놓은 정리집이에요. 이걸 매주 1독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틀리지 않아요. 기본 문항은 평가 안에서 보통 재발용을 많이 하거든. 그 다음에 개념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개념서에 수록된 2단원, 3단원 쪽의 대표 기출 문항들을 매주 한 번씩 1독해서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그 대표 기출 문항들을 계속 매주 풀어보고 생각해 보면 유형별 정리가 가능하거든. 각 유형별로 문제풀의 시작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채화 때문인 거야. 채화. 머리로 이해하고 당연히 풀 수 있는 거 알아.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시간 내 유형별로 문제풀의 시작점을 잡아내고 각각의 조건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이해하고 풀어내려면 채화를 하는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는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다 끄적끄적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반복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주보다는 이번 주에 좀 더 나은 풀이를 고민해보고 동일한 문제를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왜?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지. 변형이 되니까.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일단은 한종천수 선생님의 풀이를 먼저 채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공이 되었던 만점 시퀀스는 최신 기출 문제의 변형이기 때문에 매년 6월 평가원은 최신 기출의 변형으로 출제가 되거든. 이 만점 시퀀스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풀어낸 데까지 다시 한 번 한종수 선생님의 풀이 방식으로 채화를 해보시라고. 그것이 채화된 다음에는 본인들이 좀 더 나은 풀이 다양한 관점에서 풀을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면 6월 평가원에 반드시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쨌든 실천을 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공부량은 무시를 못하잖아 사실은. 일단 해야 돼. 그리고 가능하다면 워크북 1번 교육청 기출 문제집, 워크북 2번 평가원 수능 기출 문제집에 2단원, 3단원, 특히 3단원 쪽은 불편한 거 다 빼고 신경계항상승 면역 쪽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처음 푸는 친구들은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취약 단원만 골라서 보고 이미 1독을 한 친구들은 다시 한 번 틈틈이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6월 평가원뿐만 아니라 9월 평가원 올해 수능에서 반드시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캐스톡에 공감이 어느 정도 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평가, 9월 평가원 수능 모두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소파의 공감 3 Basis 2 입니다. 감사합니다.